골에 치다 보면 눈의 피로나 체력적인, 허리가 좀 아프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잘 먹어요. 건강해서 먹을 거 없으면 화내고 제일 힘든 거는 여기가 그렇게 아파요. 양반다리로 앉아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힘듦은 음식물이나 보양식으로 좀 달래 생각 그거 힘든 거는 주물러 있잖아 제가 듣기로는 이 조승훈이 시작해 눈빛 연기 그 눈빛 연기가 굉장했다고 들었어요 그걸 본인한테 물어보면 뭐라 그러겠어요? 굉장하다고 들었습니다. 굉장해요. 저희들이 이제 다들 모여서 이렇게 모니터 앞에서 보거든요. 보면 촬영 전에 조승우와 촬영할 때 모니터 속의 조승우는 정말 다른 사람이에요.